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라 2. 스위스의 최우선 순위 3. 한국과 협력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제는 서비스 산업, 고급 제조업,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유명한 은행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고급 제조업은 스위스 메이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시계, 보석, 기계,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기술과 디자인으로 오픈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조력으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고소득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위스는 인터넷 기업, 생명과학 기업, 신대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진 기술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제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립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립국 기조를 유지하던 스위스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던 스위스가 더는 중국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손절한 것이라고 하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타며 중국을 가까이 하던 스위스가 보련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스위스의 변화와 한국으로 선회한 스위스의 친한 행보에 대해 중국 행동에 우리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세국장은 현지 매체 노이의 쉬로어 차이툰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스위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인데요. 그동안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스위스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파급이 더 클 것. 스위스는 본격적인 중국 제재를 예고하면서 더 나아가 중국산 물품 수입 전면 금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선언.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만약 중국이 선을 넘기라도 하면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과 함께 발을 맞춰 중국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죠. 이야치우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 및 대통령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스위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비밀을 중국인들이 훔치려고 들자 이전과는 달리 이들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며 단호한 모습을 드러냈죠. 더러운 중국인들 때문에 스위스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하며 그동안 중국인들에 대해 너그러웠던 스위스가 태도를 확 바꾼 것입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위스가 호련 유럽과 미국의 편을 든 것인데요. 사실 이미 조짐은 올해 3월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서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지지선언을 하는 것에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동참하면서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변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철저하게 중립노선을 지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던 스위스가 보인 이례적인 행동에 많은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놀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자국에 보유한 원리가르의 자산들은 물론이고 푸틴의 비밀 자금까지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EU의 테러, 제재, 동참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스위스,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하 치우 카시스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특수한 조치들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스위스가 이번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스위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제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중립국 노선을 벌인 것은 이제 더는 중립으로는 어떠한 이득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침공했을 때 이러한 중립 노선은 하루 돌아왔죠. 특히 나토를 비롯한 유럽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물자를 보내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 매에서 많은 변화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다른 국가가 스위스를 침공할 경우 유럽연합은 스위스를 돕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죠.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신냉전의 주축으로 비상하는 국가들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도 변화의 요소였습니다. 취릭 연방공대 안보연구센터와 군사학교가 스위스 국미를 상대로 함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긴밀한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52%가 나왔죠. 그동안 중립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스위스 국민들조차 중립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을 산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및 경제 제재는 이러한 스위스의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스위스 은행의 중요 고객으로 중국이 급부상한 가운데 자칫하면 주요 고객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만장자들의 어두운 비밀자금을 모조리 팔아들인 스위스 은행은 이번 결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단호히 내친 것인데요. 신리를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위스의 단호한 결정에는 중국이 스위스의 저지름 만행이 가장 큰 여인이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스위스조차 중국의 행동에는 두 손을 다 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스위스는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던 국가였습니다. 유럽에서 신장 위구류의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되거렸을 때도 중립 유지에 나섰던 국가였죠. 작년 5월에는 유럽 국가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스위스가 하이난성 하이커어시에 열린 중국 국제소비재 박람회의 특별 기빙국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르나르디노레가존이 주중 스위스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죠. 스위스 내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와 스위스의 이익 차원에서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독자적인 중국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유럽들에서 중국에 대해 반감이 치솟을 때도 중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기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끝났는데요. 시작은 중국이 스위스의 풍경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중국에서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풍경이라고 속이면서 문제가 불건었죠.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것이라고 둔답하면서 중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에 스위스인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스위스가 개발하고 북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명품 시계들. 중국에서 베끼는 것도 모자라 짝퉁 상품으로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에서 분노했죠.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를 했어도 중국에서는 엇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정점이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스위스 생물학자가 논평한 글을 인용해 코로나 기원 연구에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윌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코로나 기원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이야기했죠. WHO는 서구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러한 정치 역학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윌슨 에드워즈라는 스위스 생물학자는 가공의 인물로 스위스 대사관에서 허구의 인물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언론이 언론 조작을 하려고 한 정황을 발표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소속 피에르 알랭 엘칭어 대변인은 중국 신문의 잘못된 논평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조작은 양국에 있어 어떠한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죠. 윌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위스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이를 빌미로 중국이 스위스와의 FTA까지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3년 스위스와 중국은 첫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협력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FTA 갱신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스위스가 인위적인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과 협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최근 반 러시아 행보는 물론이고 중국과 대립되는 언행에 대한 도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중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스위스 기회들이기라며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스위스를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눈감 든 스위스는 중국의 속좋은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 이득 때문에 문제를 덮고 있었던 스위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모른 척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향해 본격 제재에 나서며 강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죠. 오히려 중국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축적한 비자금을 무기로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자금을 무기로 동결할 수 있다는 의결을 남기며 중국을 역으로 압박한 것이죠. 2018년 스위스 연방세무관리국은 일부 국가의 세무당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의 비밀 계좌를 미국에게 오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안되는 비밀 정보였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피해 스위스로 몰려가는 마당의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커다제조, 밍보선산층, 고시안가우코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이 스위스 7위 증권거래소에 해외 주식 예탁증서 기계할 거래를 시작하며 막 유럽 자본시장에 진출했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대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숨막히게 할 수 있는 상황. 중국은 스위스 대사를 불러 조치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스위스는 조치를 돌릴 생각이 없다고 하죠. 이런 중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스위스와 중국 대사의 만남 자리에서 베르나르 등을 해저드니 주중 스위스 대사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포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위스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레가존이 대사는 한반도 정세에 스위스는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스위스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대사와의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할 정도로 스위스는 한국에 대해 살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소미아는 물론이고 경제 협력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힌 스위스는 중국 대신 한국을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로 삼는 모습을 보이며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류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믿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류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윈류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선무육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묘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파석 육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팔은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명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행제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이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믿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키로 긁고 믿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펑북도 포함.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마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 파이프를 동한 LNG 구애량에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마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믿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마가 에너지에서 서로 몰리고 몰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마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겸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롱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마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밤에 따라 굴러가는 게 제 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재산국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허브와 명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쇼은 LNG 거래가 미 중간의 위닝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반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 변환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밤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예는 천명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한 건당 1억천만에서 1억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미우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겸재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금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곧잭이라면 옵책민대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많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짜를 멈춘 겁니다. 졸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 부장 시코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바이티케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 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이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마라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끝내 검수해 주지 마는 것은 독일 녹색 땅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슈츠는 중둠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털이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땀대기를 날렸습니다. 폴란드 외교 부장 나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몰아내려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서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묘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많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링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감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를 묘구했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윸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의 영국들을 압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미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즐라 폼테오라인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의를 점아른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믿습니다. EU 내에서 쫄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부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제일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의 외교도 노리냐 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나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 땅처럼 겸직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믹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미칸 파트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먼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자막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적 국민 독일과 러시마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융선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명국 국방부자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의원 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의원 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바미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많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립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마피 왕다리는 쓸모있는 바보 독색담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항으로 폴란드에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자막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마 간 역사적 원앙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에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1 보람에 초음속 돌파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을 종합해보면 KF-21을 과연 대한민국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외산을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수출이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에 따라 붙는데요. 사실 그동안 북산 엔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2 휩표마저도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점을 극복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뺀 항공기술력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하였다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오늘은 무려 40년 동안 와신상담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KF-21 초음속 비행을 지켜봐 두셨는데요. 개인적으로 2023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설계와 생산 모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F-21인 만큼 전투기의 신장인 엔진이 외산이라는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KF-21에 적용될 걸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마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조급함은 잠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 또다시 증명된 건데요. 흔히 많은 분이 KF-21에 외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이 직수입으로 탑재된 건 안전성을 고려한 단 한 대의 시계기뿐인데요. 반면 나머지 5대의 시계기 중 2대에는 국내에서 조립한 F-414 엔진이 탑재졌습니다. 심지어 자체 시험을 통해 비교 성능을 테스트한 뒤에는 면허 생산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으로 탑재한 F-414 엔진의 경우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비록 설계 자체는 지휘 기술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생산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40%라는 수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반 기술력을 전세계 증명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는 전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북저마 다시 피한 세계의 빅메이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 입장에서는 쉽사리 면허 생산을 허용했다가 만약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같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그의 마땅한 기술 수준이 검증되어야만 생산면허를 판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들이 항공 기술에 걸음마를 떼었다고 생각할 듯어 이미 지가 기술 협약을 맺고 F414, G400K의 면허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절반가량을 북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 엔진 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은 결정적인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입니다. 하지만 5500파운드 포스급의 출력은 전투기의 개동력을 뒷받침에 의해는 통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개발인데요. 1차 목표가 15000파운드 포스인 이유는 바로 KF-21 보라베에 탑재된 F414 G400K 엔진 출력이 14770파운드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개 티와더 같은 KF-21의 회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5500파운드 포스와 15000파운드 포스는 거의 2.7배가 넘는 차이다 보니 한국의 5500파운드 포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 55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 엔진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8000파운드 포스급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판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양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2013년도에 55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인 T-1600K 섭씨 기준 1350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위해 무려 100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의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팬 엔진에 들어가는 4대 핵심 부품인 블리스크 향 와이드 코드팬, VGV 적용 고압 압축기, 고온 냉각형 터빈 소재, 잠수명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13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즉 5500파운드 포스라는 숫자는 KF-21이 실기차가 나오기 전까지 KF-X로 불렸던 것처럼 최초의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2024년에 예정된 첫 비행에서는 더욱 높은 출력을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개발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 또한 양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도록 밝힐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초고도 기술을 하루마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198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기차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조차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노후한 무기를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창정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창정비를 거쳐 국내 조립생산 단계에 진입하자 당시 개발진들은 지로부터 건네받은 J-85 엔진의 도면만 보고 수백 개의 부품을 모두 뜯었다 조립하길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F-4의 창정비를 완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2년에 KFO 제공호가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공호 조립 성과를 바탕으로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지자 기술력을 축적하며 엔진 압축기와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1980년 창정비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까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불의 의지라는 말은 딱 우리 기술진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의 핵심 엔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이제는 역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